근데 그 특별한 감정 가지 말고 또 그런 것도 감정 못 빠지잖아. 1, 0, 3, 2, 10m. 정말 그 아쉬움 안 낫고 밀은 안 낫게끔 최선을 다하자. 유예사라고 하십시오. 마지막입니다. 냉정 냉정. 손을 가르쳐준대로. 면발에. 10살. 파이팅. 마지막 브라운. 손이 왜 자꾸 마르지? 약간 떨린다 봐. 꽉 채워서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.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. 선생님들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게. 어, 어.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. 나 눈물 날 것 같아. 어. 눈물 날 것 같아. 마지막이잖아요. 딱 끝나고 멤버들하고 환하게 웃었으니까. 아쉽다라는 얘기부터. 화이팅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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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지. IM competence. 그이ición. 너무 잘하기 때문에. 그걸 보면 제가 준효스도 있enta 봐. 저는 지금부터 안 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오오. 아 저걸 한다고? 아. 탁 아기 선수는 지금ke brackets. Army 선수 두고 서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제 브라이 SIso가 미워지네요. 왜? 너무 잘해요. 너무 잘해요. 정말 잘한다. 초라, 초라, 듀엑. 철저어? 철저 안 나고? 프로들이팀 국제문에 맡긴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, 브라이너스. 진짜 재미있어. 아 근데 선수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서. 저런 선수들은 나뉘보다 잘 다르지. 자 다음이 이제 우리 유희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. 완벽한 다이빙은 없지만 제 실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 유희 유희! 유희 유희! 유희 유희! 제가 시험을 어제 완벽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집에 갔잖아요. 내내 시험만 생각했어요. 안 되니까. 유희 유희! 진짜 예쁘다. 이것만 하면 돼. 이것만 하면 돼. 이것만 해. 정말 땀이 배어있는 그런 아주 기술이군요. 진짜 허벅지에 머무를 안고 뛰는. 정말 진짜 혼자만 뛰는 게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극복을 해서 이 종목을 만들었습니다. 파이팅! 업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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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했습니다 유희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잘했습니다 유희. 첫 번째 27점, 두 번째 21.50 그리고 세 번째.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좋은 점수 기대해보겠습니다. 24점을 가져가게 됩니다. 잘했습니다. 자, 좋습니다 유희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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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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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무라 힘드고 있어, 어제는. 아유! 오빠들과의 그런 한 달 반, 두 달 가까이 된 추억들도 떠오르고 오빠들이 너무 멋있기도 했고